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저건 이야기 어디까지였더라? 내가 어디까지였더라 저번에? 아, 에피소드 6까지는게 좀 길긴 하다 자아 다시 미라 쪽 이야기 나오네요 아, 혼인했네 마저리 마저리 여왕이 됐네요 자, 석탄소년 믿을건 여유밖에 없다 오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죠? 왕정에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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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해주십시다 고생했어요 얘는 어떻게 이름도 알아내지? 왕자의 게임에 다시 왔어요? 어서오세요 모데리 모데리 누군다나이도 행복하고 싶네요 내가 사러 βg 자를 받고있지 그래도 세라 제가 보러 가고 그가 그거에 있어 제 기 invisibility 그래도 잘 works 한 번 물어봐야겠다 도움이 필요해 급식이 Сколько있는게? 자 미러스님 스포일러나 이런거 혹시 있으시면 자제 부탁드릴게요 물론 지금껏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제 좀 너무 앞서가는 바람을 약간 좀 부탁드릴 자제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자 일단 이 마드론 여기서 끝났고 다시 북부지역 왔네요 장벽으로 얘는 죽을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군기가 해이하구만 군기가 해이해 군기가 해이해 어 탈옥하는거다 이제 자 북쪽 스포일러 뭐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자 나뭇개비 이거 안되고 헐거운 돌 설마 이것땜에 설마 마설 이렇게 허무하게 아니죠 오오 아 도와주러왔나요 죽이나봐요 결국에는 죽이나봐요 결국에는 오오 고맙다 코터 야씨 얜 도망갈라 하죠 얜 도망갈라 하죠 저는 카스톨 블랙 하지만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얘는 왜 데려가나요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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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도망갈라 도망갈라 하늘고 정보를 줘야겠죠 정보 정보를 줘야죠 정보 자 빨리 다른 경비들 오기전에 빨리 말가능보단 물통 모래 담요 필요없고 모래 자 모래 필요없고 물통 양파 챙기라고 양파 아 알겠습니다 양파 챙길게요 일단 이 상황에서 죽을 걱정 안해요 또 양파 가지고 배 채워갔어요 이것도 도망갈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 헐거운 돌 코터 살펴보기 문 살펴보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스킬 해봐 아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거 알려주지 마세요 저희 일단 해볼게요 어 녹슨 삽 그렇지 삽이 있었구나 양파 보니까 삽이 있었구나 양파 보니까 자 이걸 갖다 이제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렇지 요렇게 자 헐거운 돌을 쪼아버립시다 한번 더 빠샤잇 따샤임마 세조각 자 큐큐큐큐 홍 됐어 됐어 야 살았어 살았살어어 빨리 도망가라 갈 수 있을까요 힘껏 밀면 될거같은데 오 비집고 tul어가서 나간다 그렇지 됐네 자 빨리 도망가야겠죠 이제 이미 보초병 죽었다 어 보초이는 죽었다 이제 고초 이름 죽었다 감히 탈영 벽 탈영 벽 생기게 자 이제 더 미션 임파서 우리는 또 아 포티지 말해 5 이런거 까지 5 이런거 까지 야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구만 그렇지 이렇게 딱 타임 맞춰서 나갈지 그렇지 승강이 타고 도망가도록 합시다 어 깜짝이야 오우 아 오우 왜 왔어 오우 오우 위리 파네 열 얜 왜 얜 왜 큰 그림 오우 위리 봐 위리 데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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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가 데려가 데려가 사람 많으면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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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료는 데려가자 이렇게 또 이런 친구 어디 없다 어 자 빨리 승강이 타고 터 어 승강이 타고 가야 되는거 아니야 근데 그냥 튀는거야 그냥 일단 그냥 튀는기요 자 자 승강이 타고 튀진 않네요 어 아닌가 왔나 오 왔네 어떻게 북쪽으로 왔네요 그래도 오우 허어 저어 언젠간 꼭 돌아오겠어 내 가족일이 먼저야 나의 스와체다 자 말하자 오우 옷은 좀 간지난다 어 타령부는 이제 또 타령했다가 이제 난리 났죠 종치고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로드릭은 뭐지? 아아 맞아 이제 뚱땡이는 죽이러 가는거지 이제 정의의 군사도 이끌고 정의의 군사도 이끌고 아 아이고 아이고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배에 굶고 쓰러져서 국민들이 이게 다 전원들 때문에 로드릭 로드릭 아이고 아이고 죽이러 가자 제 남자가 아직도 로드릭 여기가 있음 여기가 있음 힘쓸 준비하라 그래 튀는 놈이 있을 수 있어 튀는 놈이 있을 수 있어 튀는 놈이 있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야 가자 이제 가자 이제 밀어붙여야 돼 그럼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걸 어떻게 하나요 아 일단 준비하고 있으라고 자 여섯 명 정의의 병입니다 정의의 병 오 엘리트 엘리트 중의 병 스무 명 중에서 여섯 늘었으니까 14명이지 14명 밖에 있죠 죽이러 가자 다 같이 죽이러 가자 돼지 좀 돼지 명을 좀 따라 합시다 안되겠어 너무너무 나댔어 진짜 너무너무 도가 너무 지나쳤어 아 우리 국민들이 어 국민들이 일어선다 야 마에스터는 진작에 또 살려야지 그래도 아 야 오케이 뭐지 뭐지 마에스터 맞는 소리야 지금 어이구 야아 마에스터를 때리고 있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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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없애야 돼 이거 어 로드릭 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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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진짜 어 어쩌봐 내가 한 번쯤 이렇게 기준 세게 했죠 아이고 손을! 우리 유일한 치료사라 지금 야 죽이자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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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이때 자 맞다 이때 자 넌 없앨거야 넌 내가 넌 끝났어 넌 끝났어 넌 끝났어 어 준비했죠 넌 끝났어 넌 끝났다 병사 불러 없애버려 죽여버려 없애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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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샤 임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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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그렇지 그렇지 죽여버려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렇지 없애버려 그렇지 없애버려 싸우라 아아 저거 다 죽여 버려버려 없애버려 그렇지 그렇지 아 시원하네 시원하네 시원하이 시원해 어? 시원시원하네 맞다 이때 자 넌 끝났어 아 이제 좀 약간 사이다가 살짝 아 이제야 야 드디어 사이다가 좀 약간 아니 죽여야지 한 대 쳐야지 따샤 임마 따샤 한 대 더 맞아 있잖아 말하지마 말하지마 말이 필요 없어 임마 알았어요 한 대 더 때릴게요 그렇죠 이쯤 되면 그만할까? 이쯤은 봐준다 내가 이쯤은 봐준다 내가 참다 너는 나쁘지 않았다 넌 넌 로드릭 아 이제야 좀 시원하네 역시 병 역시 힘이 쎄 돼 역시 힘이 쎄 돼 역시 힘이 쎄 돼 이제 이제야 이제야 좀 어 뭐야 시원해 하이퐁은 못해 하이퐁은 못해 너는 당연히 아직도 라이언이 못해 아직도 라이언이 못해 래이븐을 죽여 모두 까마귀를 죽여. 몽땅. 자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. 아 무슨 끊는 게 드라마급으로 끊어. 아 난이 났죠. 싸우고 난이 났죠. 어 친량이 잘 오네. 허이 난리 났다. 어이구 한 대 맞았죠. 자 말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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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자. 어 화났죠. 어. 밥에 난리 났죠. 어 때리지 못했어. 아이고 어떡해. 아 자 베스칼 또 달리자. 아 왜 이렇게 술 먹었어 얘는. 왜 이렇게 술 먹었어 왜 이렇게. 왠저. 어 이거 많았네. 아 이거 실수. 아 크라프트는 아무것도 없지. 아 나 유투나. 진정했죠. 우리 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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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. 한 대 맞았어. 한 대 맞았어. 잔뜩 약올랐죠. 2번. 그렇지. 좀 참아요 좀 참아요 언니. 아 언니 좀 참아요. 이렇게 이렇게 로맨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.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원치 않은데. 왜 그래. 왜 그래. 어이구. 피해주고. 오른쪽. 어휴 죽일 기세 죽일 기세. 한 대 좀 맞아야 돼. 여기 좀 맞아야 돼 이거. 맞아야 돼. 빠샤 임마. 좀. 좀 참아봐 좀. 어. 좀. 좀. 증신 좀 차려. 좀 맞아야 증신 차리지 이거. 어. 어. 어머어머. 어. 뭐가 이렇게 무서운데. 뭐. 어. 아. 여기. 여기. 어휴. 어휴. 노예였구나. 아. 영상이 좀 엄청나요? 아. 오늘 좀 유튜브. 오늘 좀 유튜브 뭔가 좀 안 좋네요 이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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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거네. 약간 닌자마을이네.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. 최소 표범해. 표범! 아, 미리네스 노예였구나. 잔 채워주자. 한 잔 드고 마셔. 좀 화날만 하네. 예. 화가 날만 하네. 작은 형님. 화가 날만 해. 화가 날만 해. 음? 최소, 정신, 정신, 정신. 정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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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. 이름까지 기억하네. 더 마시게? 더 마시게요? 이마? 민다 민다 트러스트 유 튀지 마라 어디 저거 저거 술 주먹었죠? 망라니 저거 아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진짜 어? 다시 또.. 아 얘네들이 제일 재미없는데 얘들이 이쪽 파티가 제일 재미없는데 하하하하 왜요? 미라? 내가 널 만나게 음 여기 뭐하는거야? 거기에 들어가야 돼 샤라 내가 도착할 수 없는데 근데 그럼 마더리 지금 저기있지 뒤에 뒤에 여왕이죠? 그 상인들이 마더리 마더리 미라 아 아 아 아 아 아 부탁할게 제발 어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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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눈을 피하고 있죠 하 파인 제일 재미진 파티요? 그 사막애들 욕 나오잖아 으흫 흐흫 응 응 시즈니 시즈니 호힐 스테이앙 아 트러블 아잇 프라미스 오호 오호 으음 자아 여기서 과연 이제 마저리 여왕을 만날지 이제 여왕이죠 이제 여왕 저 있네요 터멘은 누구야? 영주분이시구나 오오 사라티오지야? 로맨티카이 로맨티카이 보소 로맨티카이 얜 또 누구야? 싫어하는데? 겁나 싫어하는데? 누구야 또 어어어 오케이 상인들 많았구요 좀 약간 안좋아 보이죠 뒤에는 아주 러블러블하고 오 오 오 오 자 얘기 한번 맞다이 따라가보세요 한번 정면대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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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대결인가요? 오 오 오 뭔가 싸우고있어 안드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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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안좋아 보이죠? 얘네도 서로 터라져서 뭐 서로 터라져서 막 하자마자 다 따라가냐 화이트의 영재 조력자 얘부터 가자 얘부터 여태자 일단 어 안들리는 척 어디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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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동업자? 얜가? 아 한번에 알아있네 더 이해하나? 오케이 자 조력자 누군지 알아잇잖아 와이 마시면 안되구요 자 얘 것도 얘 것도 여태여서 나쁠거 없죠 쟤 왜 내가 얘기하는게 좋을까? 는게 좋을까? 무슨 말이었대요? 어? 네가 하는게 돼 내가 지금 제 secret들도 만들어 놓지마 됐어 더 뭐 얘기하는 거 여기저기 정보를 좀 수집합시다 여기저기 정보를 좀 되자고 톰의 조프리 동생 자 이거 먹으면 안 되고요 저런 거 먹을 시간 없어요 뭐 대화해야 돼 설마 자 다시 해보죠 오호 알고 있어 오호 난 모르겠는데 훔쳤죠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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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말하는 게 나아 말하는 게 나아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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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아 아 다 들은 거 오케 잘 찔렀어 잘 찔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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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렇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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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이거 왜이렇게 띨띠리내는 왜이렇게 띨띠리해 뭔가 얘가 어...미라 아! 되게 되게 소심 아니구나 얘 말그러주면 좋아하는구나 자 일단 처음에는 중대한 사업을 하신다면서요? 중대한 사업을 하신다면서요? 어? 이거 말은 안되는거 있나? 아... 일단 인정, 인정을 했네요 제가 귀에 대게 얘기해봐요 아...어떻게 할까? 그래, 아 그래 일단 좀 뛰어주자 어허, 아주 경기하네요 어허 어허 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нем 롤드 타웍 말해줘야 뭔데? 어? 세라 비밀? 무슨 비밀? 아! 야 설마 설마 눈치 까는거야 설마? 아... 아... 아우아우아우아우아 거짓말하는게 할까? 사생아 아 질문이 너무 힘든데 왜 이거 선택지에 이거밖에 없어 근데? 어? 거짓말 거짓말 스으으으하아 스으으 거짓말 할까? 아아 그래요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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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만 보자 서미의 거짓말 오? 오늘 작은 집이 있어요, 그런데 잘 보이고 자, 중요한 정보 나갑니다. 마약을... 아, 금단영상... 손 떨린가 봐, 손 떨린가 봐. 왜, 왜 얘기하지? 세력을 치고, 광고된다고요? 어, 따로 광고 버튼 안 눌렀던데... 자, 둘이 데이트 잘 하시고... 하아 정보는 살짝 얻은 것 같아요 그래도 살짝 정보는 더 있어?